자 여기는 사천시 해안관광로에 있는 박서진길 끝 서진내 그름무입니다 박서진 가수 가족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진내 그름물 노을빛 공원 이구요 박서진길 인생을 노래하는 장부의 신 박서진길 삼천포공룡 주차장에서 노을빛공원 해니치 서진내 그름물 목까지 5.8키로 박서진길로 한 2년정도 됐나요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5월 중순 말로 가는데요 녹음이 완전 짙어져가지고 꽃도 많이 피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삼천포 앞바다가 보이네요 고향이 삼천포 건너편에 신도라고 그러던데요 저쪽편 저쪽편에 있는 섬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구요 낚시벤지 배들도 한가하게 지나다니고 있네요 밑에 또 카페도 한게 있는데 카페 옆에 대형 주차장이 있구요 코피컨셉에 노을빛 공원이네요 전망이 좋네요 진짜 전망이 탁 터졌는데요 그 높에는 남해 남해 같습니다 남해군 이쪽에 그쪽은 노량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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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대교 정말 그릇같은데요 그룹쪽이 큰 산이요 하동에 금호산 하동 금호산 밑에는 정동원하우스 정동원 하우스 정동원 하우스 정동원 하우스가 있어요 서진의 그룹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도 새로 생겼네요 바다가 주는 특별한 선물 서진의 그나물 835-4724 055-835-4724 가게에 전화번호고요 전화로 주문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얀꽃이 많이 폈네요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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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가 왔다 가네요 우주항공로시 4천 5월 27일 날 5월 27일 날 항공우주청이 4천에 개청이 되죠 진아야 춘몽 콧사람네 미스터로 또 살린남을 출현중이죠 해안관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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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번 해안관광로 176번 4천시 해안관광로 176번이고요 유람선 삼천포 유람선 선착장 삼천포시장 용붕수산시장 삼천포 전통시장 서부시장 뭐 이런게 있구요 사랑용 박사장 언제 봐도 점점 풍경이네요 용산홍인거에요 이렇게 개설무선도 있고 사랑의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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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우체통 2층에서는 바닷가 정경도 보입니다 원래 카페에 든 자리라서 조망도 좋습니다 2층 휴게실 펜휴게실 커피도 한잔하면서 하면 되고 1층은 건어물 건어물 가게 되겠습니다 형님분 계시네요 박서진가서 형님분이 요즘에 계속 가게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신나 신나 대화 에어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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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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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 타고 갈 때 탈탕콩 다 먹습니다 해시볼 여러분 다 먹어봤고 슬픽은 다 먹어봤어요 노른지 스낵 없었을까? 네 없었습니다 이건 다른데 이건 맛이 어떤가요? 고소하게 맛있죠 심심풀이로 술안주로 심심풀이로 이런것들 다 아몬드 알탕콩 이런거는 그냥 먹어도 좋고 맥주안주나 이런거 다 먹으면 좋고 이건 못본같은데 망고젤리 이건 신제품인건데 신제품 망고젤리 망고젤리 그렇게 안딱딱한 모양 망고젤리는 이빨 안빠지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건 뭐인분도 일단 조심은 해야될거 같아요 쫀득쫀득 되어있으니까 젤리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란트 조심해야돼요 호박녀서는 직장이고 바로 빠집니다 호박녀서는 바로 빠집니다 호두전과 요것도 새신제품인데 너무 많이 넣어서 돼지 한번에 뱃뱃뱃뱃뱃 뱃뱃뱃 쥬빵멸치 낱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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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곱창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곱창기름으로 구워서 그런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도 곱창 물어봐야 되겠네요. 곱창. 만삼재룸밖에 안왔네요? 곱창기름인데. 동전지퍼를 한동안 동전지퍼를 많이 먹었는데. 아. 이건 통통끄기죠? 동전지퍼를 많이 먹었는데. 오징어 스카우블리 날개 멸치도 이렇게 접어놔 행님이 오징어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뚜껑도 새로 생겼네요 뚜껑 멸치가 그리 좋다고 그러는데 멸치가 멸치 좋아 보입니다 새우 근새우들 새우 무태 오징어 땅콩은 일단 무조건 심심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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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좀 먹어야 되고요 여긴 마침내 멸치 멸치 소식 멸치 마침내 네, 다른 것들은 좀 네, 좀 매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나중에 할께요. 네, 네. 침침무치야 하고, 이리로 볼게요. 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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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지. KBS 열리로막해 5월 28일, 저녁 7시 30분에 삼천포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로막해 하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우주항공청 계층이 5월 27일에 있는데 그거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출연지는 박스진, 박스진 가수, 김다현, 오유진, 호향, 뭐 이런 가수들이 나오시네요. 자, 사천시민 대상 방청권을 소지자에 한했습니다. 자, 박스진 가수, 서진이 그러면 박스진 가수 고향에 왔다가 식사 후에 동사무소에 오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일단 잘 만져있습니다. 그ater 연구점 방청권을 소지자에енс을 가진 게잎을 해 보다, 이성,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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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이,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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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은. 감사합니다.